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. 이런 단지의 장점은 변수가 적당한 겁니다. 내가 옆에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들어올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3D 또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. 또 내가 신경 쓸 것들이 없습니다.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. 이런 경우에 타우라스 같은 경우는 조경과 울타리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 요금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. 내가 집을 짓는 것보다는 번거롭진 않지만 조금 더 가격은 비쌀 수는 있습니다.